캐릭터가 있어요. 뭐만 하면 다 웃고 안 좋은 게 없어요. 항상 내가 왔을 때 너무 별론데 오 멋있어 좋아 너무 별론데 그냥 긍정의 끝, 긍정의 끝이에요 나는 약간 부정의 끝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좋은 밸런스를 조금 가져다주는 왜냐면 없었으면 저는 너무 딥해졌을 것 같은 거죠 혼자 막 깊게 빠지고 트라우마에 더 갖추고 이럴 수도 있는 걸 거기서 좀 구원해 주는 사람? 단순 매니저의 역할만 하는 건 또 아니네요 맞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찍고 있는 텔 로그 있잖아요 그것도 매니저의 아이디어예요 아 진짜로? 네 브이로그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안 왔냐고요 아 목맥하자 알았어요 산신료 아니야 산신료 진짜 이래요 진짜 이래요